안녕하세요. 오늘 리뷰는 휴먼 메이드 걸스던 크라이 리미티드 볼캡입니다. 이 제품을 리뷰하는 첫 번째 이유는 디자이너 베르디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. 지금 보시는 베르디 협업 제품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? 베르디를 대중이 인식시킨 건 바로 이 글씨체입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품 디자이너라는 인식보다는 그래픽 디자이너 베르디로 더 유명합니다. 이 제품은 일본 그래픽 디자이너 베르디의 걸스던 크라이와 전설적인 패션 디렉터 니고의 휴먼 메이드 협업 제품입니다. 일본 세금은 8%입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은 세금 포함 7020엔입니다. 모자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 뒷부분에 걸스던 크라이 로고가 있습니다. 모자는 깊지 않습니다. 그리고 두 장 차이겠지만 제가 썼을 때는 정면 로고 주변으로 밀착감이 없고 공간이 생깁니다. 이 제품은 세금으로 인식시킨 출신과 후에 다양한 제품에서 제안을 이겨논데이TV 구독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